현대차가 국내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 소나타 택시를 출시했습니다. 소나타 택시는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LPG 엔진과 변속기, 타이어를 적용했으며 넓어진 이열 공간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편에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택시의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도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 스트림 LPG 2.0 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소나타 택시는 기존 소나타 유라이즈 택시 대비 휠 베이스를 70mm 늘려 더 넓은 이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택시의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는데요. 소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1열 2열 사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부에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탑재하고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해 더욱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나타 택시는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선택 사양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 센스와 1열 통풍 시트 두 가지로 단순화되어 구성됩니다. 소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택시 기준 2,480만원, 개인택시 기준 2,254만원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합니다. 한편 소나타 택시는 국경현대기차유항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계약 출고 과정, AS 등 구매 재반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합니다. 현대차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택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용품 업계와 협업해 기존 택시 표시 등과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 택시 표시 등을 함께 선보입니다. 스마트 택시 표시 등은 기존의 택시 표시 등과 빈차 등을 하나로 통합시킨 제품으로 루프 중앙에 장착되는 기존 택시 표시 등과 달리 조수석 비필러 위쪽에 루프 몰딩에 장착돼 세련된 느낌을 주며 기존 택시 표시 등 장착 시 루프 중앙에 구멍을 뚫어 생기는 차량의 잔전 가치 훼손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전후면의 LED 표시 창을 적용해 시인성을 개선했으며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표시 등 측면부에 탑재된 프로젝터가 지면에 멈춤 신호를 투사함으로써 승객 하차 시 후방에서 오는 자전거, 오토바이 및 보행자가 하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택시 표시 등은 기존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가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존 택시 표시 등 업체가 개발과 제조, 판매를 담당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